3월 2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동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희망회복지원센터의 지역자원 네트워킹을 통해 자활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대상자 거주지역 보장협의체와의 신속한 연계로 대상자 집을 제대로 된 주거 환경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방역과 살충, 소독은 대상자 퇴원 전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술에 의지하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센터의 자활사업단 역시 복지사각지대 속 이웃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직접 나서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련은 국민의 노후생활 동반자로 2021년 ESG 신경영도약 원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국제사회보장협회 이사가 주관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사회보장 포럼에서 최후 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16일에는 2021년도 연금수급 주요 통계인 연금기네스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 중에 46.7%인 약 413만 명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확인되었으며 20년 이상 가입한 노력연금 수급자는 약 104만 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 원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 7천 7백 명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총 89만 2천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나오는 게 기초연금도 지급을 한다. 걷지도 않은 것들도 지급해주겠다는 공약들이 나오는데 걷었던 돈을 안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비해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가입자가 3배 증가했으며 공단의 안정화된 연금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와 파팍한 경제 여건으로 노후 준비가 힘든 청년친들에게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필요성과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로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및 세대별로 국민들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국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국민연금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